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87%가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의 문제인식과 현상진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수가 사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가 진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전제를 깔지만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87%가 김기현 당대표의 그런 진단인 시도당 조직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시간 정도 이 설문조사의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2024년 4.7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발언을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올바른 진단이다. 김기현 당대표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 이게 이제 87% 정도고 핵도 없는 이야기다. 엉뚱한 진단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그래도 10%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10명 가운데 8, 9명 정도는 김기현 당대표의 인식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 같은 여러분들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에 맞춰 가지고 그런 정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믿을 만한가라고 생각해 가지고 1,800명이 투표를 했을 때는 87%가 나왔는데 37분이 돼서 540명이 투표했을 때는 86%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뭐 얼추 5차인 0에서 한 3% 내니까 뭐 그럭저럭 믿을 만한 그런 설문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처럼 뭐 표본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은 알 길이 없는 거죠. 유튜브 플랫폼에 뜬 그 내용을 오다 가다 보신 분들이 와서 답을 남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니까 그린님은 시도군당 조직을 없앤 것은 특등 머저리 짓입니다. 북풍톡 통일님께서는 시도당 조직보다도 선거의 시스템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거죠. 진실과 정의는 정의님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그냥 외면하면 그러면 뭐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문제인식 87%가 김기현 당대표의 그런 문제인식에 이런 동의를 표한 것은 어제 여름 잠시 보도에 됐던 또 다른 설문조사 신평 변호사의 쓴 소리 윤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여기서도 75%가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합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것도 국민들의 수준 국민들의 문제 인식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애간장이 타는 국민들도 다수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근본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눈을 감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하고 안목이 있어야 실수나 실패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모습이 화려한 사람들의 이런 현혹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 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 분이 아주 승부한 분의 부인과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는데 나이가 꽤 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20대에 어떻게 여러분들 신랑을 그렇게 잘 구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아주 명답이더구먼요. 사람을 만났더만은 그 사람이 근모사업은 꾸미지 않고 수수하지만 진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양반하고 일생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게 어마어마한 대박이 된 거죠. 엄청난 여러분들 성공한 분을 평생 만나서 해로하게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평생을 해로할 사람을 구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모습과 여러분 썸썸이에 주목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과 썸썸이 이면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다 밖에 보이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될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박사님 그거는 옛날 생각이고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5년 10년 살고 이제는 마무리하면 모를까.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함께 살기로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면 그러면 놓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현상인식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제대로 판단했는가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판단했는가 어떤 사람이 사심 없이 판단했는가 그런 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과 진실을 가리고 숨기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과 진실을 숨기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실과 진실 쪽에 쓰고 어떤 사람은 거짓과 위선 쪽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뭐 시간 두고 보면은 이제 이런 선택의 결과들이 다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그 이제 결과 성적표를 받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상당 부분은 선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시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